안녕하세요 권프로입니다. 이거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지금도 폐업 대기 중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분명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폐업을 안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많은 통계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은 너도 하면 바로 망하는 창업 아이템 탑3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왜 여러 전문기관에서 이 아이템을 비추천하는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셔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3위는 바로 치킨입니다. 이상하죠? 치킨이 1위일 것 같았는데 3위라니. 사실 치킨은 부동의 폐업 무덤에서 늘 1위를 차지했어요. 통계자료로 보더라도 한 해 폐업하는 치킨집 수가 무려 8,400곳.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킨집은 경쟁이 너무 심해라고 인지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킨집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 폐업의 무덤을 파고 있는 걸까요? 치킨집은 최근 소자본 창업 열풍의 근원지였어요. 예전만 해도 이 치킨집을 차리려면 어느 정도는 돈이 있어야 했는데 그 점을 파고든 저가 치킨집 창업을 해주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면서 너도 나도 더 뛰어들게 된 거죠. 배달 역시 한몫을 했어요. 도시 중심가에 있지 않아도 홀이 아예 없어도 배달형으로만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셈이었죠. 거기다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기존 식당,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치킨집으로 업종 변화를 할 수 있었기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지금 배달의 민족을 켜서 우리 동네 치킨집을 한번 보세요. 아마 그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배달로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배민의 정책 변경으로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게 됐어요. 1만 6천원짜리 치킨을 하나 팔면 2천원이 남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이죠. 적어도 2만원 이상의 치킨을 팔아야 배달비 3천원, 재료비 6천원, 포장비 1천원, 수수료 2천원과 여러가지 유지 비용을 합하면 고작 4, 5천원이 남는 셈이 된 거죠. 그런데 2만원 치킨은 아직까지도 부담돼요. 보통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짜리 치킨이 제일 많이 판매되는데 그럼 수익성은 더더욱 떨어져서 고작 2, 3천원이 남게 되니까 가게 유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은 더 이상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사갔으니까 이제 수익을 올릴 때라는 거예요. 수수료는 낮춰지기는 커녕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적어도 20%까지는 치솟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럼 치킨값도 역시 올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다만 치킨값이 만약 2만 5천원이 되고 3만원이 되면 과연 국민간식 먹거리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국의 치킨집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는 한 동네에 2개씩, 3개씩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는 본사에서도 개살마진에 있어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한 점주형 고육지책인 거예요. 예비 창업자는 몰려오는데 더 이상 내줄 자리가 없다고 해서 예비 창업자를 받지 않는다면 좁은 땅덩어리에서 더 이상 매출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 한 블럭 옆에 가맹점을 내주거나 혹은 매출이 저조한,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옆에 같은 브랜드가 오픈을 해요.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본사의 속가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배달 수수료 관련해서는 공공앱이 개발된다는 소식도 연일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트렌디함으로 무장한 이 배달의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전국적인 배달의 민족 불매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전화 주문을 회피하는 오히려 배달의 민족 시스템에 적응된 사장님들이 함께 똘똘 뭉치지 못하는 이 시국에 그들이 콧방귀나 낄까요? 배달로 커진 치킨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미래가 암울할 거예요. 아니 속가내기에 당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아질 거고 개미들의 지옥이 될 게 분명해요. 2위는 저가 안주 술집이에요. 한동안 핫했다가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죠. 안주가 하나에 4,000원, 3,000원 심지어는 1,000원짜리 안주까지 등장했어요. 수익성 악화로 반짝했던 그들이 시장에서 물러났지만 최근 또 유행을 타고 있어요.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집은 아무래도 저렴한 안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새로 런칭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저가 안주 술집은 늘 핫해요. 자리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술집들의 특징이 20대가 몰리는 상권에만 입점이 가능한 형태예요. 20대가 드문 상권에서는 절대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인 즉 작은 상권에서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저가 술집이 등장하게 되면 20대들은 그리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A라는 저가 안주 술집이 핫했는데 바로 옆에 B라는 저가 안주 술집이 딱 하고 들어와요. A브랜드가 없는 상권에 입점을 하면 되는데 이 상권만이 먹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대를 타겟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C가 생겨나고 또 D가 생겨나요.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아주 쉽죠. 제일 마지막에 생긴 저가 술집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초반 핫했을 때 오픈을 하면 돈을 꽤나 잘 벌어요. 문제는 이런 브랜드들을 인수인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초기 발동해서 A브랜드가 핫하고 B브랜드가 핫하구나 하고 설렁설렁 인수를 받거든요. 신규 창업을 하려니 B브랜드가 나오고 C브랜드가 나오니까 도저히 갈피를 못 잡다가 차라리 매출 나오는 A브랜드를 인수받자가 돼버리는 거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몰비어로 돈을 벌었고 다시 저가 포차로 돈을 벌었어요. 또 트렌디한 저가 술집으로 돈을 벌고 이 막차를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막차는 어느 업종에서나 존재하지만 특히나 저가 안주 술집은 해가 바뀔수록 유행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인수받고 1년도 채 안 되어서 매출이 급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아류 브랜드를 덜컥 믿고 오픈을 하는 데에 있어요. 1등 브랜드는 이미 선점을 했고 우리 동네에 오픈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슷한 아류 브랜드와 접촉을 시도해요. 아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늘 1등이 되지 못한다는 거니까요. 그럼 3등, 4등으로 떨어지는 속도 역시 금방이겠죠. 노동 강도, 인건비, 술집이라는 특성의 근무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보지 않더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아이템의 특성을 띈 창업은 초기 1등, 핫하기 직전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내 의지, 믿었던 나만의 촉과는 상관없이 쫄딱 망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3위는 카페예요. 카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죠. 치킨 폐업 숫자와 버금가는 폐업 행렬 전국 카페 숫자가 자그마치 7만 개 카페 공화국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카페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치킨집보다 아마 그 성장세는 더 도드라질 거고요. 이유는 치킨집을 하던 사장님들이 카페로 넘어오기도 하고 식당을 하던 사장님들의 1순위 창업 목표가 카페니까요. 이는 한 번 장사를 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반하는 게 커요. 장사를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회사를 들어가거나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명 장사로 월급보다는 많은 돈을 몇 개월은 벌어봤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품고 있고요. 카페는 치킨집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는 아이템이 분명해요.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12시간씩 치킨을 튀기지 않아도 되고 분위기 좋은 공간에서 음악을 의미하면서 고상하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남들 보기에도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치킨집보다도 더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을 놓고 보면 많이 남는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특히나 카페는 배달 역시 쉽게 결정하지 못해요. 직접 배달하지 않는 이상 남는 게 제로에 가깝거든요. 커피 한 잔에 4,000원. 한 잔은 배달로 택도 없는 금액의 수준이고 적어도 두 잔 이상이 되어야 배달해야 하는데 8,000원에 배달료며 수수료며 이 사장님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인 거예요. 배달 팁으로 3,000원을 요구하면 도둑놈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커피 한 잔 값이니까요. 그래서 얼마 이상의 기본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배달이 더욱 더 가중화되면서 배달을 하지 않는 카페는 서서히 잊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전문형 카페도 생겨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아예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호황을 누리고 있을 만큼 판매에 다변화를 꾀하지 못하는 카페는 이제 사양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예요. 대형 커피숍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이 동네 카페가 힘든 이유 중 하나예요.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 없는 사장님이 오래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눈치를 전혀 주지 않더라도 좁은 공간에 앉아있는 손님들은 지뢰 주인에게 신경이 쓰여요. 차라리 1층에서 오더를 받고 편안히 2층에서 별다른 눈치 없이 마음껏 커피를 마시고 싶어하는 심리인 거죠.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말이에요. 배달에 특화된 시스템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배달과 홀을 접목시키는 카페가 아닌 이상 이제 힘들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동네에 있는 카페 숫자를 세러보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배달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카페가 있던가요? 있다면 그 사장님은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작은 카페로 승부하려면 분위기와 공간보다는 이 마케팅, 홀보다는 이 배달이 필수이니까요. 치킨집보다 폐업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카페는 더 이상 꿈의 창업 아이템이 아니라 무한 생존 경쟁의 중심이라는 것 대형 자본을 가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케바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유는 치킨집을 해도 저가 안주 술집을 해도 그리고 카페를 해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대체적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아이템 아무런 생각 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쉽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쉽게 생각하고 뛰어든다는 걸 꼭 명심하고 남을 믿는 이 브랜드를 믿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